1. 엄마가 아들이 있대 2. 엄마가 아들이 있대 들어오자마자 나오는 말이 엄마가 아들이 있대 근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갈래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요 근데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야하다 그래요 둘째 아들이 아파요 몸이 아픈게 아니라 애가 생각이 많아요 그쵸 아들이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게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갈래끼리여서 두 가지만 고민을 하면 돼요 근데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속이 지금 무지 끈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어머니네 친정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네 시댁 쪽으로 해서 조상의 기운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 이 조상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아들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조상이 누구냐 어떻게 놓고 보면은 어머니네 시댁 부리로 해서 남자분이신데 한 30, 40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러죠 가족도 없고 연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분이 거리에서 객사 거리로 좀 객사로 가신 분이 있다 그러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들들을 잘 되지 못하게 다리 걸고 있는 형국이다라 저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엄마 눈에는 내 새끼지만 내 아들들이지만 왜 저런 걸로 고민을 하지 좀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아이들이 지금 고민할 시간에 흔히 말해 머리로 생각을 할 시간에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다면 충분히 이게 길하게 나올 길인데 왜 이러고 있지 뭐지 이 고민이 너무 크시다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게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사세요 안 살죠 남편도 참 웃겨요 외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 이 아빠가 아빠 노릇을 좀 해주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가 엄마랑 아빠의 문제였겠지만 따로 떨어져 계신다고 해도 내가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들들이랑 뭐 연락을 한 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혼자 환장을 노르신 거라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게 쪄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싶어서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 주든지 아니면 뭔가 해결 방안을 해주든지 지금 5년을 떨어져 있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속이 터져 죽을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 가중이 문제인 게 어머니네 친정은 괜찮아요 근데 이 시댁적 조상이 너무 지랄인 거라 그러면 손 놓고 싶어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안 놔주니까 안 해주니까 그게 방법이 없나 해서 있어요 그건 제가 카메라 끄고 어머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